김은선이 일단은 볼 소유권 가져왔고요. 주완성 밀어넣습니다. 잘 넣어졌어요. 네, 지금도 충돌이 일어났는데. 승기 골키퍼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앞서서 주완성의 기가 막힌 스루패스가 있었고 지금은 네, 배천석과 이승기의 충돌이었습니다. 사실 서로를 못 보고 공을 보고 지금 경합이 됐었기 때문에 충격이 또 큰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 이승기 골키퍼는 머리 쪽에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. 김재철 선수도, 배천석 선수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 아무래도 두 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경합 과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합 과정 속에서도 사실 이 부상이라는 것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오늘 경기가 또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과적으로 일단은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에 배천석 선수에게 경고장이 주어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